이벤트 같은 거 안 해줘요? 그런 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. 크게. 부하선 씨 남자친구가 이런 이벤트를 가끔 해줘요? 특별 이벤트? 없어요? 에이, 청아지예요. 명확한 것 같은데. 그런데 그런 이벤트 받아보진 못했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? 그럼요. 어떻게 여자 이벤트를 싫어할 수 있어요. 어떤 이벤트? 바라는 이벤트. 나중이라도. 그런데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차 안에서만 데이트하면 막 좀 지겹지 않아요? 그런데 데이트를 많이 하지 못해요. 워낙 바빠서. 서로 바빠다 보니까. 그런데 공식적인 커플이기 때문에 뭐 어디 다니는 건 불편하지 않잖아요. 당당히 가면 돼요. 오히려 막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안 되고 싶죠? 분식 연인. 너무 많이 했었어요. 너무 많이 했었어요. 이 팀에서 서로. 여기에서 이 팀에서. 여기에서 이 팀에서. 아. 아. 이 팀에서. 여기에서 이 팀에서. 뭔가 예민한 거 있을까. 어디사진 변 Northenba는 괜찮아?